나의 스케일드 보드 와 이거 괴로워 오지구 오 진짜 멋있다 이거 짜자자잔 짜잔 자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진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럭키 럭럭 를 등장했습니다 바로 무지개 럭키보 무지개 럭키보 이거 무지개 럭키 블럭 럭키 블럭인데요 이거 지금 굉장히 색깔이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 뭐야 촉수야? 뭐죠? 아 어 뭐야 이거 어 하자 렉이 걸리는데 굉장히 더러운 촉수가 땅 밑에서 자 하여튼 오늘도 한번 아프리카 여러분들과 64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항상 뭡니까? 4개를 제가 먼저 까보겠습니다 하나! 아 럭키빌리쥬 툭! 아 사라워코옥갱이 좀 많이 나오네? 세트 별로 나오네? 뭐야 이거 자 그리고 셋 아 원 이즈 럭키 원 이즈 나 뭐 해볼까요? 왼쪽 오른쪽 남자로 왼쪽! 아 쓰레기네 자 그리고 또 한번 아 뭐야 왜 쓰레기가 나와 자 일단 오늘 한번 해볼까요? 자 오 여기 던지면은 뭐야 아니 이딴걸 주고 있어 아니 이런걸 왜해줘 아이 개 호랑나비같은 분들 자 그럼 운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자 SW90602부터 자 갑니다 오 뭐야 이거 우와 대박 이거 뭐야 오 오 브루브루브루 브루브루브루 오 뭐야 저거 디에드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개같은거 나는 남자다 오 나라 슈퍼보드다 대박 대박 자 일단 여기 슈퍼보드 한번 해주고 자 일단은 됐구요 아 오 멋있네요 오 좋은거 같애요 뭐야 이거 어어어 너 뭐야 안 꺼져 오 이거를 때리면 바로 쓸 수 있네 오 짠다 자 그리고 잠잠뜰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잠뜰님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리고 검정콩님 어우 지금 촉수가 너무 많은데 아 이렇게 나오네 왜이門 진짜 오 Bron 川 경험이채 äm 먹방 아라 하악 하아 하하하하 헤드샷 내 몸에서 헉 conceive 헉 헉 벰 지금 자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몸시 세븐 잠시 어 잠시만 아 왜 그래 나한테 자 이거 리스폰을 아아 자 갑니다 뭐야 아이엠치킨 아이엠치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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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54개 자 이거 지금 선물 보내주신거는 유튜브 촬영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자 케이크 좀 먹어주고 자 54개 뭐야 이거 호호호호 오 뭐야 바로 지옥할수있는 지옥의 템포를 만들어주네요 야 오지구요 이것도 자 그럼 이제 허파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파 허파 아 허파 석양이구요 승현님 해보겠습니다 승현님 아 저 먼저 갑니다 승현님 착착 자 그리고 네오 지옥님 한번 받을겠습니다 네오 지옥님 헉 아 코인 나왔는데 도 아니면 몸이다 이거는 도 아니면 뭐 오 아이 호프 유 라이크 애플 야아 황금사과 씨앗 오지구요 네오 지옥님 오오 장난 아닌데요 야 이거 황금사과가 나오고 자 그리고 윈셋님 여기있습니다 윈셋님 자 갑니다 오 뭐야 이거 이거 뭐죠 야 이거 뭐야 야 대.. 헐 저 탈수있는거 저 지금 뭔가 불안해보거든요 가지않겠습니다 뭔가 무서워서 또 가면 안되겠고 자 그리고 자 블랙데드님 자 블랙데드님 헉 아 또 나왔네요 이게 코인 어 뭐야 감자 감자 자 그리고 이제 치트님 치트님 한번 까보겠습니다 치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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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과연 아 닌테드 그냥 책이구요 자 그리고 야자님 아아 코인 헤이 빈지노 렛츠고 쇼핑 네 쇼핑하라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 봐준 사람은 좀 그만 좀 보세요 여러분들 봐준 사람은 자꾸 또 해주세요 저 좀 해주세요 좀 그만 좀 하세요 자 성윤님 짱님 갑니다 오 아 이거 쓰레기네 그자 쓰레기 좀 치우고 자 쓰레기 좀 치우고 자 쓰레기 좀 치우고 그리고 또 봐달라 해줬는데 계속 봐달라 하는 분은 다음부터 봐주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45개 남았는데 자 정풍님 한번 가보세요 정풍님 정풍님 한번 가볼게요 호 아 정풍님은 철거 많고 상와랑 빵이랑 철개 나왔네요 좀 나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제 아는 동영상 제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러기 제러기 우는 과연 쓰레기인지 진실인지 흑 아 버섯같은 인생 저 자식 그 가운데에 있는 남자의 그게 이만하다는 소리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그만 마일드온 도티님 가보겠습니다 자꾸 렉이 걸리는데 잠시만요 어 자 마일드온 도티님 간다 아 아 뭐야 뭐야 이거 쓰레기가 나와 자 이거 뭐 이거 사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파 아 철불러 자 그럼 자리를 좀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나이스 스케일드 버스 와 이거 오지고 오 진짜 멋있다 이거 짜자자잔 짜잔 오 아 저여 저여 좀 하지마십쇼 여러분들 오 이거 멋있다 아 뭐야 야 내 내 보드 내 보드 어 잠시만요 보드좀 찾으러 갑시다 보드좀 찾자 아 보드좀 어 내 보드 어디갔었지? 아 자 보드좀 찾고 아 이거 렉이 지금 너무 걸리거든요 자 나인도를 좀 평화로운거 좀 바꿔주고 내 보드 내가 어디서 죽었지? 어 자 자 차니자니님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니자니님 자 탁 아 다이아 자 그위에 그럼 ST555 힛링하고있습니다 아 코인 오 야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오 나쁘지 않은 운이시네요 예 나쁘지 않고 자 그리고 치킨차카 초코초코초코 크 그거 아는 애들 있나 그럼 인수찬님 가고있습니다 아 저게 인수찬님 운이 좀 많이 안좋으신 분이라서 학교에서 왕따를 많이 당하시군요 자 그리고 이제 말레키니님 아 잠시만요 이거 얘한테 가면 얘가 잡아주거든요 오 뭐야 이거 오 자 저거 잡아 저 이거 보세요 제 애한이형이기 때문에 얘가 다 잡습니다 아우 착해 착해 쓰담쓰담 자 사과줄게 사과 사과 쓰담쓰담 착하죠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예 공격 안하는데 못하여 자 그리고 37개 자 추초님 아 나침반 자 그럼 이제 제꺼 제가 좀 깨겠습니다 앗 오 고기가 나오고 스펀지 뭐죠 이거는 에드안트 로봇키트 이거는 뭐에 쓰는거지 어디 매치 매치 뭐야이거 어이씨 뭐야이거 뭐야이거 뭐야 대박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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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흐어어어어 자 33개 핫 아 또 코인이네요 핫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런 럭키볼 좀 처음보시지 않으세요? 이런거 처음보시죠 신기하죠 이런 럭키볼 처음보시죠 자 32개 뭐야 이게 지금 청소기인가요 이거? 자 로봇 이 새끼가 말야 야 야 좀비 대 곤충 좀비 대 곤충 럭키배틀 즉석 럭키배틀 오시구요 아 땅에 묻혀있는 럭키볼이 있네요 아무것도 없네 자 31개 빈병 아 감자 뭐야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리고 28개 까보겠습니다 아 다이아빠빠 다이아빠빠 오오 무게가 쎈데요 뭐야 아 근데 내 스케이트보드가 어디갔지 자 스케이트보드 찾으러 갈께요 와 이거 소리 굉장히 큰데 뭐야 아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내 스케이트보드가 아까 어디서 죽었죠 아 저깄다 아우 나 저게 필요해 나 이게 더 멋있어 스케이트보드가 와 와 이거 개멋있잖아요 여러분들 와 나 이거 아 이거 모드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아 이거 모드팩에 있으면 무조건 만들거 같은데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와 삐익 추그랑 튜윙푸음 자 27개 갑니다 아 또 코인 오늘 코인이 꽤 많이 나오네 자 에베랄드 떡 하나지 몇한재만 먹지 아 감자 자 자 아무것도 없구요 아 눈덩이 어 감시 내 스케이트보드 한대 내 스케이트보드 아 로리님 자 로리님 한번 보여드릴까요 로리님 아 여깄네 이거를 탁 치면은 오케이 자 로리님 아 토키 레빗 레빗레빗 자 그리고 자 21개 자 이제 여러분들 뭐 저에게 뇌물을 바치신 분에게 제가 먼저 럭키블록 해드리겠습니다 양양님 갑니다 오 드래거 이거 탈수있나? 어 못하네요 설마 우와 헐 개멋있소 오 오 공격돼요 오 가자 죽여버려 내 앞에 적을 찾아내라 오 와 아 자 그리고 20개 오 촉수다 촉수다 19개 마주 까겠습니다 이따 이거 탈수있나 따라오는거 이러네 따라와라 나의 노예들이여 땅을 점령하자 드래거니여 하하하하 개 멋있네 좋아요 오 진짜 멋있다 좋아 가자 하하하하 착륙해라 나의 드래거니여 드래거니여 아 좋아요 19개 남았습니다 아 빈병 아 잠시만요 공격 공격해라 나의 용두리여 좋아 막강하구나 나의 용두리여 끝 끝 도라이 컨셉 중2병 중2병인데 자 17개 남았습니다 갑니다 오오 아 이게 이게 죽음 얘들아 가라 괜찮아요 그리고 16개 아 뭐야 스테이지 아이템컬 오 이거는 제 럭키배틀에서 쓸 때 15개 얘 나오면 괜찮은거 같은데요 자 15개 아 이게 나오네 다이아 블롱 자 임수찬이 한번 타보드릴까요 아 이건데 갈 오오오 자 디스월드 비 소 굿 인 더 챌린지게임 아 챌린지게임 이게 지금 그 챌린지게임이 매국에서 유명한 신분이 진행하는 챌린지게임중에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거 같아요 아니 이거 뭐지 이거 한번 스폰 해볼까요 이게 오어 스폰 모드랑 그게 되어 있어가지고 오 오 귀여운데요 오 오 블랙 데드님이요 블랙 데드님의 마지막으로 한번 되어있습니다 아 이게 나와 오 대박 헐 대박 귀여워 일로와 자 이것도 아마 그거고요 오 얘네가 크면은 이게 엄청나게 강해진거 알죠 자 열두개 아 경험치 아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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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다 좋아 여덟개 일곱개 자 나머지 일곱개 아 저기 어디지 나 위치 몰렸는데 나 위치를 몰렸는데 나 위치를 몰렸는데 잠시만 아니야 스케이드 폰을 타고 한번 가봅시다 어 저게 지금 날죽여? 어 이게 지금 호랑나비같은 놈이네 날죽여? 안되겠다 가자 얘들아 부름부릉 와 이거 진짜 개멋있다 여기구나 알겠다 형 왔다 얘들아 형 왔다 보스 어딨냐 보스 어딨어 저거 쳐다녀야돼 보스 어 여기 아니야? 내려가는게 힘들다 근데 이거 됐고 좋아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좋아 자 나머지 여섯개 갑니다 뭐야 저 다섯개 어 또 나오네요 황 황 황 황 황 황 오어 스팟모드라고 그것도 이제 같이 되는 겁니다 네개나맞습니다 오우 자 안녕하세여 자 그리고 세개 나침발 두개 허어업 오 뭐야 이거 어 어 개멋이소 어 뭐야 이거 대박 워 워 워 워 자 라스트 한개는 저에게 성의를 보이는 분에게 라스트 한개로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저에게 어떤 선물을 줄겁니까 별풍선이 있고 스티커들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그럼 저를 위해서 쓰죠 아무도 없는걸로 판단하여서 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자 자 갑니다 라스트 자 하나 둘 셋 허허헣 양도룩 내야겠다 야 안되겠다 얘들아 조져라 이게 이게 어휴 안되네 자 됐고 이제는 게임모드를 써서 네 이제 게임모드 써서 자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게임모드를 써서 자 이제 게임모드를 써가지고 이제 베리 럭키블럭이랑 얼럭키블럭을 보여드릴거고 그리고 이게 참고로 이게 엄청 대단한게 있습니다 철블럭이었나? 철블럭 이게 제가 이제 2번이 안했거든요 2번이 안건데 이게 이게 인어기능이 있더라구요 잠시만요 이거 보시면은 어디보자 이번에 안건데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럭키가 더 올라가요 베리 럭키블럭 100 100이 되죠 100이 최대에요 저런식으로 어 럭키블럭의 운을 더 높일 수 있더라구요 자 그러면은 이제 10개씩만 어 뭐야 이거는 또 처음보네 오 제 따까리 철블럭 오 이게 좀 신기한게 많아요 와 이거 보세요 허허허허 이거 보세요 이런것도 뜨고 아 지금 몬스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지금 굉장히 좀 뭔가 지저분한데 자 그만 얼럭키블럭 오 슬라임 아 이거 안되잖아요 무슨 킬 오류데 어딨어 아이 사기치고 있네 오 뭐야 자 이거 베리 럭키블럭인데 이런식으로 오 쉣 됐고 이게 좀 몬스터가 신기함이란게 있는데 가스트에 좀비가 머리가 합성돼있어요 어 그런 아 저기요 저기 아 저 꺼지세요 아 저 가세요 어 어 어 이거같은데 먹어주고 아 죽었네 아 얘들때문에 아 아 뭘 할지 이렇게 해서 아뇨 아 미친놈이 다 죽이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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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아 아 미치겠네 자 여러분들 아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럭키블럭 네 뭐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스케일보드 타고 끝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진우의 럭키레인보우 럭키블럭 오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걸로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 좋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